웰 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장례복지와 추모 문화의 발전을 위해 WBC 복지TV 전북방송과 재단법인 호정공원이 장례복지 진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김영재 기자입니다. WBC 복지TV 전흥방송과 재단법인 호정공원이 지난 17일 복지TV 전흥방송 사업에서 상호 상생발전 및 장례복지 진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WBC 복지TV 전흥방송 김태곤 사장과 재단법인 호정공원, 신영옥 이사장은 언론 홍보를 통한 장례복지 문화의 발전과 추모 문화의 인식 개선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재단법인 호정공원은 소외계층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이들의 장례복지에 도움을 주면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사회적 배경에 맞게 웰 엔딩의 정의를 새롭게 하겠다고 밝혀 장례복지 문화와 추모 문화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흥방송 김형재입니다.